할아버지 좀 잡수시라고 고기요 그냥 꾸면 되지 뭐요 절 가져와 절 내가요 영상으로 요걸 봤어요 물처럼 드시나 보다 어르신이 많이 드셔도 괜찮은데 고기 꼬가지고요 혹시 정당 해칠까봐 걱정돼가지고 빼다구까지 건강한데요 우문에 병원에 가니까 빼다구도 괜찮다 빼다구가 뭔지 알아? 빼다구 이런걸 해보셨나 보다 다 하셨어요 워낙에 건강하시네 잠깐만 요거 좀 내꺼 좀 부연출을 보고 뭐라 그래 조연 조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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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고기 잡쇼. 와서 먹어, 빨리. 잠재야, 이거 좀 먹고. 대부분에 잡쇼요. 잡쇼 잡쇼. 밥도 먹고. 난 떡을 하나 먹어야 돼. 찰떡. 찰떡 하나 잡쇼. 물 드시고 드시고. 요거 소리래요? 숯불에 천천히 국히니까. 남주채는 흘렸네, 그 도로가. 약간 도도가. 도도 좋지. 비계를 기러가 오면 통해 놓지야. 과정한 거 있지, 많이. 그러고 난 먹고 우리 한 사람을 가져가도 보냈어. 비계요? 다가오는 먹지 먹었는데, 가오는 먹으니까. 여름철은 이 두 사람 먹었거든요. 도대체는 그 비쌍인데. 꼬리꼬리 점천히 살 먹어요. 난 다 먹어야 돼. 이거는 차가도 왔는데, 이거 아예 얹어 놓고 꼬먹지 뭐. 꼬먹지 뭐. 꼬먹지 뭐. 꼬먹어도 맛있어, 만두가. 끓여먹어요, 이따가 끓여먹어요. 안 익어요, 안 익어. 이거 이거 이상해. 할아버지하고 다. 술을 안 가져와요. 술을 안 가져와요. 술을 가져와요? 술을 가져지 마라 해가지고. 예습을 끼워가지고. 난 올 때마다 가져올게요. 근데 김치 안 매워요. 불김치 드세요. 배김치에 가져왔어요. 너로 와가지고. 저거 있지, 저거. 밥. 밥 세 가져왔지. 예예예. 나는 거깔 이렇게 안 끓인다. 매운 거 좀 당겨. 이야, 이게 뭐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르신 밥도 좀 드시면서 드셔요? 밥도 가져왔어요, 저희도. 요거 하고, 용을 끓여가지고 우리. 일단 그건 또 천천히, 그거 하고 드시고. 이거 밥 좀 드셔요? 네. 밥도 안 벌지. 요거 하고, 저거 가져간 거 있지. 이거 같이 좀 얹어 놨으면. 이거요? 아, 진짜 천천히. 아, 그냥 갈까? 넣어드릴까? 네. 이거 접시 하나 저거, 이거. 하나 먹기 숟가락이 있어, 이게. 숟가락. 여기요. 10개를 더. 매운 걸 안 잡수시잖아요, 그죠? 난 매운 걸 안 잡수시잖아요. 그래서 물김치를 가져왔으니. 국물이 없어, 난 쓸거야. 고기는 안 잡수고. 고기는 우리가 소고기 사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뭐. 식사도 좀 하세요. 떡 먹어야 돼요. 떡 드셔야돼요? 물 보이시면 또 늦어요. 이거를 저럴, 저럴, 그걸 찝어봐. 네. 이걸 고기도 저럴 찝어봐. 내가 끊게. 집게가 이래서. 그릇하나 또 어디갔어? 자, 소작가. 네. 야, 이거 어디세요? 이거 어디, 저, 초코간독이. 초코간독이 초콤 들고 다니는 거 봤는가? 초콤 차는 거 봤어? 그럼. 여기 깻잎이 있으니까 이거 싸서 드세요. 깻잎 내가, 내가 싸가지고 작년 여름에 다 못 써요. 직접 담았대요. 저기 안 매운데로. 어르신, 작게 잘라드려야 되지? 작게. 주파스가 검색 중입니다. 긴급, 호란. 작인가. 그 왜 그래? 안 되나 봐. 어? 또 팔 건데. 어? 다시 해봐. 네, 그.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아픈 질액도. 싹치 않는데. 박도봐라. 이쯤에 못 먹는 거 싹치 않았어. 고추와서. 싹치 않나. 음. 밥 드릴까? 밥 안드신대. 저거. 나는 안먹어야지. 응. 밥 먹으면 밥 먹어야지. 어르신. 뭐 드는데 나이 많은 건. 응. 밥이 안해. 먹고 싶어야 나이. 아 그래요? 고기 나면 엣지는 뭐 두부도 썰어 먹어야지 맛있네 진짜 이런 고기 나 좀 먹어야지 고기 나면 살살 녹아요 고기를 좀 잡소요 하나 드셔 빨리 드셔야돼 저기 밑에 있는 거 역시 하느라 틀려 일단 내가 좀 중지를 줘 고기가 여려서 드시기 좋겠는데 엄청 여네요 엄청 여네요 앞으로 그거 가서 사나라맛 특협 나라가 아니고 영어 특협 맛도 야 진짜 경기도 경기도 요색시는 성남에서 왔어요 성남 경기도 성남 요색시는 서울서 왔어요 아니 납치질하게 생겼잖아요 성남 여기는 영어에서 왔는데요 우리 집사람이래요 우리 식구 영어는 죄정도 아니고 네 우리 집사람인데 말은 좀 안 들어도 계속 쓸만해요 그럼 선생님도 영어 있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라고 부부 부부 야 저 담재야 네 저 할아버지 술 한 잔 버디를 천천히 잡수게 천천히 잡수게 그것도 한 잔 먹 할아버지 저 저 젊은 사람한테 받아요 젊은 새끼한테 고기도 드시고 드셔요 천천히 드세요 건강 오리오리 건강하셔요 acz幾 야 야 고기 나 어디갔어 맛있으니까 국이 깜짝아서 다 먹었네 너무 이오라고 너무 맛있는데 뭐 여기 오니까 맛있나 봐요 응 형사질도 꺼내요? 아니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여기다가 가오로 조기를 얹잖아 원래 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딸로 딸로야 우리는 그냥 종합 종합 선물세트요? 종합 그거 뭐였나 그거 선물세트 오징어 오징어를 해야돼 가져와요 너 소고기 다음에 오징어 삼겹살 안하구요? 삼겹살 먼저 해야지 이거 뒤집어야돼? 너희들이 뭐 부른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고기를 냄새난 거를 나중에 해야 되니까 아니 주문만 잘 주지 말고 어르신네 난 소리가 쫄깃없는거 잔깨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간단히 한번 올게요 술하고 술하고 술은 괜찮잖아 술은 괜찮은데 먹히면 내빈다잉 내빌이지 근데 저거 정서에만 내가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아 나한테 정면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약이 없을 거 같아 저 옆에 바테리 그거 안돼 저거 바테리가 여기서 지금 안 먹어요 아이 먹었어 나 이걸로 해요 내 걸로 그냥 아예 나는 아니 바테리 바테리 하얀게 안 먹기다니 맞춰봐 안돼 안돼 그럼 저거 바테리 좀 하나 줘 빨리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 세 개 남아있으니까 응 다 맛있어 어디있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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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옆에 가방 꺼내다 그랬어 이런더가 좀 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송보 바테리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